아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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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아 스스로 지켜나가게 하오시며 사회의 정치적 이념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장한복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아세아가 살고 아세아 아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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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아 집권을 버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바다, 땅은 질구하며 바다와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쇄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자, 나라 주신 대가, 자라, 아세아 공사, 상점이, 사나이, 상점이 마 함께 염원하는 그런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만약 하느님 계시기 때문에 뵙습니다, 여러분 감사합니다.